행복한 나를 만나는 여행, 5분 명상 시간입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후,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을 편안하게 하며 눈을 감습니다. 지금부터 숨을 들이쉬고, 자연스럽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은 길 잃은 아이처럼 수많은 일들 사이를 헤맵니다. 그 중 상당 부분은 불필요한 걱정이나 후회, 쓸데없는 언쟁과 갈등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헤매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는 법을 영영 잊어버리곤 해요. 그렇게 낯선 세상이 홀로 남겨져,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로워집니다. 그럴 때 내가 다시 행복한 나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빛처럼 빠르게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요. 마치 낯선 곳에서 헤매다,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처럼, 비로소 진정으로 쉬게 되죠. 잊지 마세요. 호흡은 내 영혼의 집이고, 내 마음의 고향이에요. 호흡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고유하게 맞아주는 다정한 쉼터입니다. 이제 다시 코끝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봅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어나게 하세요. 입가에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뜹니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org